그냥 병이야 한 번 보고나 익힌 건 모두 기억하나 우진 씨는 팬미팅 때 그 팬분들 이름을 모두 불러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기억력 하나만큼은 제가 잡아옵니다 도엑스! 행복이라는 게 뭐 별거냐? 좋아하는 거 하면서 설명한 그게 행복인 거지 난 한 달이 지나면 기억이 없어져요 기억을 진짜 뗀다고 말해야 한 번 봐 당신 뭐야 갑자기 아니 아까부터 떨리고 자꾸 맨말이야 뭐야 이거 진짜 당신 뭐야? 미쳤어? 당신이 여기 왜 따라와 뭘 또 같이 살아요 그런 옷까지는 있는지 않아? 이번엔 잃고 싶지 않은 추억들이 많네 동양소 죽어!